참 잘했어요 야 고맙다 이 브라더는 와이프의 오빠에요 친오빠 같이 십자군전쟁을 나갔던 형제 마이 브라더! 니가 내한테 일했지 내 여동생의 노예도 될 자격이 없대 브라더 미안하다 칼을 던지게 칼이 아프군 칼을 던지게 등에 칼이 너무 많이 꽂혔어요 칼을 던지게 어... 아... 칼합... 칼빵 한방에 죽었네 아...이 씨... 아이... 제기... 칼을 던질 줄은 세상도 몰랐네 아...이 씨... 칼을 던질 줄이야 칼을 던질 줄이야 어...어...어... 푸쉬 그렇지 그렇지 빨리빨리빨리 아이고... 이렇게 칼 꽂혔어야 되는데 아... 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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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와...이제 금방 소환하네 체크 discoveries security 와...아...아...아...아... 지금 오ja... 좀 기다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어 신의 이름이라니 살인은 그냥 살인자일 뿐 자매하게 내 영혼을 현명하게 사용하게 동생아 이제 루시퍼만 남았습니다 나갔어 아이씨 나왔어 나왔어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렇게 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얘를 빨리 죽여요 아아 정말 없었다 땡큐 땡큐 어 아이씨 아이씨 우아 방패가 어어 씨 나왔다 이군 여기서 저 디바인 쓸지도 모릅니다 미리 견고하는데 디바인 쓸지도 몰라요 여기는 쉬워 이게 두마리가 있지 아... 쓸 시간도 없다 쓸 시간도 없네 너무 한거지 얘네들이 보스보다 더 무서워 보스的人 나이스 모두 진지 cho crystal 실제로 아주 어? 뭐야 이거? 아.. 어어어 얘 말라서 그런가? 잘 안 찍혀 어? 뭐야 이거? 아.. 어? 말나가네 죽어라 얘만 잡으면 여기서 튀어나오겠지? 어? 얘를 한 명을 빨리 날개를 빨리 찢어야 되는데 아.. 두 명이 다 나올 때가 힘들어가지고 뭔가 걸렸어 뭔가 걸렸어 지금 안 돼! 빨리 날개를 찢어야 돼 안 뜨냐 왜 날개가 안 뜨냐 왜 날개가 안 뜨냐 왜 날개가 자 악몽이다 이제 악몽이야 악몽 악몽 아이고 아 이런 와아 이거 말도 안 돼 와아 반드시 잡아야 된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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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까이도 가지마 그냥 십자가로 죽여 도망가 도망가 으아 아 여기 어려운 구간이야 아 아아 아아 다행이다 씨 아아 진짜 다행이다 아아 아아 허그라니 지옥이 여왕이 됐어 데아트리체가 비이트리스 당신인가요? 당신인가요? 내 사랑! 제가 예약으로 돌아왔어! 당신을 데리러 왔어. 하지만, 당신은 제 선택을 잊지 않아. 당신은 제 생각이지 않지! 루시퍼를 잊지 않아! 루시퍼를 잊지 않아. 당신은 그에게 복종하지 말고 나에게 오시오! 이 새끼가 장난 아닌데. 이 새끼가 장난 아닌데. 무려 200방을 넘게 마쳐야 뒤진다는 가드도 안 돼요 영원은 되지 이거는 가드가 안 돼 끓는 애가 아니야 잠시 집중하겠습니다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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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내가 인마 이거 안쓸 아유 넌 지젖을 좋아 쓸 좀 올라와서 안 쓸 줄 알았나 아유 이새기 와 와 와 한 번밖에 안 썼잖아 제가 딱 한 번 썼어 딱 한 번 루시퍼 때는 2차전부터는 안쓰면 못 깨요 한 방에 죽는데? 루시퍼전은 3차전까지 있는데 1차전 안쓰고 깰 수 있는데 2차전부터는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 아무리 내가 해보려고 했을때 이제 여기 10층 밑에 내려가면 끝나죠 루시퍼를 보기 위한 마지막 도전